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른 학교들은 뭐 다음 주부터, 그 다음에 웬만한 학교들은 이제 6월 말부터는 다들 많이 시작하니까요. 정말 완전 얼마 안 남은 거지. 다들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최종 암기와 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기말고사 우리 1학기의 국어등급, 1등급을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최종 암기를 해야 될지, 점검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때 특히 변별력이 없었던 그런 시험을 봤던 학교들은 이번 기말고사 한 방 가지고서 등급이 결정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엄청 중요하고 남은 시간 우리한테 다 한정돼 있죠. 오늘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포인트들을 열심히 외우셔서 기말고사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말고사 최종 암기 및 점검 포인트. 먼저 첫 번째는요. 교과서의 날개랑 학습활동은 일단 다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게 눈으로만 그냥 슥슥슥 보시면 안 되고요. 손으로 쓰면서 하셔야 돼요. 이때 손으로 쓸 때 보통 다 문장화되어 있거든, 그 답들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실 때에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단어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학교에서 준 조건에 맞춰서 문장은 다시 재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키워드, 단어를 외워놔야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조건에 맞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채점할 때 이 키워드 중심으로, 단어를 중심으로 채점을 해요. 이 단어가, 이 키워드가 답안에 있으면 점수를 주고 없으면 점수를 깎아버려요. 혹은 점수를 안 주거나. 그러니까 암기를 하실 때에는 무조건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예시 답안에 있는 문장화된 그 표현 안에 있는 키워드와 단어를 중심으로 동그라미 빵빵 치시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학습활동 답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기가 있어. 혹은 학습활동 발문 같은 게 있거든. 뭐뭇을 탐구해보자 할 때 그 뭐뭇자리에 들어가는 발문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보기를 주고 예시 답을 똑같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예시 답을 조건으로 걸고 거꾸로 보기나 발문에 있는 말을 채워 쓰라는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나 발문에 있는 이 키워드도 같이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거든.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손으로 키워드나 단어 정도는 동그라미 빵빵 치면서 손으로 쓰면서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깊이 있게 보는 것보다는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정확한 표현으로 암기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암기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이거를 강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시험범위 거의 나왔죠? 시험범위 안에 들어가는 비주류 단원이나 작품 이거 먼저 암기하세요. 선생님이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성적 관련해서 상담 같은 거 진행하다 보면 문학이나 문법 같은 되게 중요해 보이는 그런 단원이나 작품들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많이 맞았어. 근데 약간 비주류. 예를 들어 문학, 문법 외적인 것들 있잖아. 그냥 단순 암기만 하면 끝나는. 그런 단원이나 작품 같은 것들은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틀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잘 아는 친구들 중에서 그런 애들 꽤 있거든. 근데 학교 시험은 골고루 다 출제돼요. 그러니까 비주류 작품이나 단원에서 틀리면 나만 손해예요. 비주류 단원 작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정말 단순 암기인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점수를 못 받게끔 출제를 하겠지. 여기까지 꼼꼼히 봤는지를 학교 선생님들은 확인하고 싶어 할 테니까. 해서 이번 마무리 점검하는 기간 동안에 이거 먼저 하세요. 본인 시험 범위 중에서 약간 등한시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먼저 암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단원이나 작품을 좀 뒤로 빼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안 중요해 보이는 건 지금까지 안 했을 거고 시험 전날에 가서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거든. 이거 꼭 잘 기억하시고 먼저 공부하세요. 알겠지? 자 세 번째 학교 프린트. 학교에서 프린트를 받은 친구들 되게 많을 건데요. 학교 프린트는 시험에 내려고 뿌립니다. 시험에 내려고 주는 거예요. 학교 프린트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 이건 시험 적중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왜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 교과서 먼저 다 공부하고 막판에 프린트를 몰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몰아서 공부하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지. 시험 전날에 외우고. 망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 두 주 전에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프린트 암기도. 자 그래서 프린트 내용도 당연히 이 교과서 날개나 학습활동처럼 달달달달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래도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심화된 내용까지는 우리가 당장 대비를 못하더라도 당장 프린트에 있는 내용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프린트 내용 암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최종 암기해야 되는 내용 첫 번째 교과서 날개와 학습활동 단어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해라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주류 단원이나 작품도 먼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학교 프린트는 시험에 당연히 많이 출제되니까 요것도 당연히 암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말고사 최종 암기 점검 방법을 선생님과 같이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암기를 암기했어? 제대로 암기했어? 라고 하면 어 저 다 외웠어요. 근데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 근데 정작 살펴보면 암기를 부정확하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암기를 한다라는 건 이거 뭐야? 라고 말했을 때 3초 이상 머뭇거리면 암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평소 그냥 일상에서 3초 이상 머뭇거린다는 건 시험 시간에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 그대로 쓰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의미가 비슷해도 표현이 다르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교과서에 있는 똑같은 표현으로 써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충분히 암기를 한 친구들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암기 안 하고 이제부터 암기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 포인트들부터 암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본문에 있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이번 기말고사를 통해서 1학기 국어 성적 결정되는 거 알고 있죠. 엄청 중요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마무리하셔서 1학기 국어 1등급 꼭 거머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남은 기간 화이팅!